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KBS 전국노래자랑 세계대회 예심을 당할 때 이 L2 반죽이를 제가 가지고 나갔었어요 이게 딱 보니까 그 노트북 하나 딱 드는 그 정도의 양밖에 야 이거 기가 막 가져가면 세계 어느 나라 가도 그냥 만사오키입니다 요즘에 저쪽 유럽 쪽에는 그냥 그 막 그 감옥이 들고 난리가 나고 또 이쪽에 우리 아시아 쪽에는 홍수가 지고 이래서 빙간도 무너지고 불도 나고 이래서 제가 참 너무 잘 안타깝습니다 아니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요 세상이 그래서 오늘 우리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잠시 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빅하수 빅하들 빅하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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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하들이 빅하수 바빠지게 웃는다 그리운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아주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마는 또 내 이 길이 두렵다 아태씨야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태씨야 저 길에 대신여 삶도 왜 이래 너 자신을 알아요 총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됐음 아태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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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